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기술나눔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나눔 사업과 이번 기술나눔 추진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기술나눔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술나눔 사업 소개입니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공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번 기술나눔은 현재 6개 기업 소유의 특허권이 이전됩니다. 기술나눔은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대기업과 공기업·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에는 SK·삼성전자·포스코가 참여하여 기술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기술나눔에는 AS 일렉트릭 및 한국가스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전원자력 연료가 참여하여 총 391건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나눔 기술은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9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기술에 대한 설명은 별도 기술 설명 영상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술 소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조해 주십시오. 전체 추진 일정입니다. 2021년도 제4차 기술나눔은 2021년 9월 9일자로 공고되었으며 공고 시점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기간 동안 온라인 기술나눔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확인이 완료되면 5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하오나 10월 20일까지 접수번호 미수신 시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별도 연락 바랍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특허 활용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을 확정합니다. 최종 확정 결과는 11월 중 기업에게 통보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기술 이전 확정에 따른 특허양도 수여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기술나눔 설명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공개하는 온라인 설명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사업 공고와 신청서류, 기술목록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며 유튜브에서는 사업 설명 및 나눔 기술 소개 영상을 게시합니다. 사전 참여 신청을 통한 기술나눔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회의 채널을 이용해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9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며 홈페이지에 제공된 참여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참여 합정 및 안내는 개최 1일 전까지 이메일로 통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도 산업부 제4차 기술나눔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9일 목요일 9시부터 10월 13일 수요일 17시까지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만 가능하며 노란색 박스 안에 테크나눔 골뱅이 키아트.or.kr의 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특허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입니다. 필수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나 기타 자료는 선택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제출해 주신 자료는 기술나눔 심의 시참고를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허 활용계획서 작성 안내입니다. 특허 활용계획서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기업의 일반연황을 작성하는 파트입니다. 기업명, 주소, 기업유형, 업종, 매출액 등 신청기업의 일반연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유형에서 벤처기업을 체크하실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 심의 결과 통보 및 행사 안내 등을 위하여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연락처는 복수로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내용 작성 후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까지 완료하신 다음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희망특허기술 목록 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이전 받고자 하는 희망특허기술 우선순위대로 출원번호, 등록번호, 기술명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키아트 홈페이지 공고에 기술목록 엑셀 파일과 기술소개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해당 자료는 박스안의 방법대로 키아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셔서 사업지원 탭에서 사업공고를 클릭한 후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기술나눔 공고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기 전 출원번호와 등록번호, 기술명이 기술목록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망특허기술 활용계획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불량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장 작성하셔서 제출 가능합니다. 활용계획은 여러 개의 특허 신청 시 특허별로 작성하셔도 되고 복수의 특허에 대한 통합 활용계획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활용방안 부분에는 이전 받고자 하는 특허의 활용방안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업의 기존 보유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방안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부분에는 이전 받고자 하는 특허를 활용하여 향후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전략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 진출 등 기업의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 부분에는 이전 받고자 하는 특허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한 이력 또는 판매한 실적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발급처에서 다운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는 특허 활용계획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입하여 날인 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서류는 모두 pdf 파일 형태로 구비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기술나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에 보이시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기술나눔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